이번 시간에는요 동사들 중에 불규칙동사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규칙동사 하면요 사실은 규칙동사보다 당연히 불규칙동사가 훨씬 많겠죠 그 중에서도 요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듯이 자주 사용되는 녀석들일수록 이상한 현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불규칙동사는 대부분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다 가자, 가다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죠 이 녀석 불규칙동사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시죠 이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녀석이 여섯 가지로 변화하는데 voy, vas, va, vamos, vais, van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,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규칙동사를 다 외우고 동사를 많이 살펴보셨다면 이걸 보면서 오, 오 불규칙이네 오, 역시 불규칙이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충 오, 뭐 동사가 여섯 가지로 이렇게 변하나보다 만 생각하고 계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왜 불규칙인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르 동사는요 굉장히 불규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amos 보세요 형태가 규칙동사들이 이렇게 길어진 형태랑 비슷하죠 자,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동사 변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불규칙동사를 보여드리면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 녀석이 규칙동사인지 불규칙동사인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씩 하나씩 내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려우면은 요, 두 두 가지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으셔도 자, 지금 이르 같은 경우에는 voy, vas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규칙이니까 이거 뭐고 불규칙은 뭐고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요, 이 불규칙들도요 말이 불규칙이지 그 안에 다 규칙이 녹아 있습니다 말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워서 불규칙이지 그냥 동사들 50개만 배우면요 그 안에는 딱 그 안에 규칙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뭐 청개구리처럼 튀어다니는 변형하는 동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기만큼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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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